사랑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. 아버지, 이 분실 자매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버지, 이 2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, 어떻게 길을 갔는지 그는 알 수 없지만, 알 수 없지만, 아버지께서는 정말 아버지와 이 아빈의 딸에게 아버지, 정말 하나님,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, 정말 주님 앞에 오도록 정말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버지, 이 딸이 정말 이만히 아버지 신천지로 집단해서 정말 아버지 잘못 가는 길,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집을 가려면 아버지 버스를 잘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다른 아버지 버스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잘못 가는 길은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하나님 아버지, 그 버스에서 정말 아버지 내려와서 아버지 오직 예수군으로도가 정말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주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그 분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딸이 정말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, 그 이만히 그 집단을 믿다가 지옥 가실 수는 없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정말 그 집단을 믿다가 정말 아버지 지옥 가는 곳이 아버지, 분명한데 아버지 정말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버지, 이 딸이 결단해야 됩니다. 우리들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딸의 마음을 아버지 움직여주시고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, 우리들의 해답은 정말 오직 예수들 때에 있는 것을 정말 이 딸이 알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 십자가 복음님 아버지, 정말 이 딸에게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, 정말 여태까지 이 딸이 정말 믿었던 것 아버지, 나사랑 열심을 다 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. 성령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. 아버지, 그 죽은 아버지 정말 이만이 따라가겠습니까? 이만이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아버지, 그 영혼들 정말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다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걸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모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버지 정말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도 정말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신 주님입니다. 우리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속해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